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캠핑전기 매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더한 무작위 캠핑전기호입니다. 저렴이 캠핑전기호로 1인용호가 좋고 100% 국내대작 제품입니다. 온도 약간 낮을 수 있습니다. 4위는 초경량 여행용 USB전기 매트입니다. USB작권 가능한 캠핑전기 매트로 전기 사용 못하는 곳에 좋고 작동법 간단하며 차박용호도 쓰기 좋습니다. 3위는 무사히 핸전기 매트입니다. 휴대성 매우 좋은 캠핑전기 매트로 작동법 간단하고 500g으로 매우가 더우며 7단계 온도도 조절 가능합니다. 2위는 포켓배드 여행용 워셔불전기장판입니다. 세탁 가능한 캠핑전기 매트로 마감 튼튼하게 되어 있고 극세사 원단으로 부드러우며 디자인 깔끔합니다. 1위는 글램피크 국산 캠핑전기 매트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캠핑전기 매트로 육중안전장치 탑재되어 있고 세탁기로 세탁 가능하며 캠핑 자주 다니는 분들께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